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놈부 스마트팜은 오늘 1월 착공해 공사 중이고,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컨테이너하우스 등은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성 주민과 외지 청년이 팀을 이뤄 창업하는 일자리 사업과 시골 파견제 15팀도 점포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